22번 문제입니다. 글의 요지에 대한 내용인데 22번에서는 법률가들이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별로 등한시하고 있다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중보건이 발전하려면 법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공중보건법이 법률도 잘 알고 있고 법률가들도 공중보건법을 잘 이해하고 서로 상호의전적인 관계에 있을 때 더 발전이 있는 법인데 법률가들은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 관심이 많고 공중보건에는 별로 관심을 일반적으로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few lawyers ever take a course in public health law 하면 어떠한 법률가도 지금까지 take a course in public health law 하면 공중보건법을 수강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공중보건법에 미치는 역량, 공중보건에 대해서 공중보건법에 미치는 역량에 대해서도 수강을 하는 사람들의 법률가는 거의 없다. 이 로우스쿨 과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컴클로지스트, 그나마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로우스쿨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은 공중보건법에 그나마 좀 가까이 접근해 있는 로우스쿨 과정은 건강법에 대한 그러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기도 그런데 그러한 과정도 has followed the market, 시장을 따라왔다. 이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포커스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법규, 규제라든가 프라비전, 공급이 되겠죠. 의료서비스의 규제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few, textbook in the field 이 분야에서의 어떤 교제도 few니까 어떤 교제도 devote to a to b가 되겠죠.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니까. 공중보건에 대해서 거의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교제 자체도 그렇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여기서는 노즈는 텍스트북스가 되겠습니다. 교제들에서 어떤 게 두, 그렇게 하는 여섯,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공중보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개념이죠. 공중보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교제에서조차 공중보건은 분명하게 마이너스임 하면 아주 하찮은 그러한 주제가 되어왔다. 주요한 의료시장의 이야기 속에 아주 하찮은 주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공중보건이 천대받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The vast majority of lawyers 하면 부분을 나타내 주니까 이게 복수니까 복수동사를 쓰죠. 부분을 나타내 줄 때는 뒤에 있는 것이 동사의 시제에 영향을 받고 복수동사 씁니다. 변호사들 중 절대다수의 변호사들은 Do not take even that course 그 과정을 심지어 그 과정조차 듣지 않고 있다. 그 과정을 안 듣고 대신해 이런 얘기야. 공중보건 관련된 내용은 듣지 않고 그들이 듣는 과정에서 즉 Untought 처음엔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헌법적 행정법이 되겠죠. 헌법이나 행정법과 같은 이러한 분야의 과정에서 그들은 법률가들은 Learn the value of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의 가치라든가 Perspective 관점이죠. 어떤 관점이냐면 경제적 분석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관점이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적 분석이 지니는 그러한 관점 경제적 측면에서의 바라본 어떤 관점이라든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절이 명사절로서 이렇게 쭉 해서 주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절이 이렇게 또 주어로 나와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절이 명사절로서 접속사로 이끌어 주어야 주어, 동사, 목조가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주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절 주어 그 다음에 대절 명사를 주어 오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자, 보면 그러한 결정들 다시 말하자 이렇게 보건법을 듣지 않기로 한 그러한 법률가들에 대한 결정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 학문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학문이냐면 디서플린을 꾸며주는 것이 이 대순 학문 어떤 학문이냐 쉐더 라이트로 하면 빛을 비추다 조명하다 밝히다 이런 뜻이야 빛을 비추라 또 네이처 특성과 정도죠. 이러한 역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정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가들이 보건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듣고 공부도 하고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한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역량이 결국 역량의 어떤 특성과 정도를 비춰주는 조명해주는 그러한 학문 분야가 있겠죠. 이게 바로 보건법 안에 들어가 있겠죠. 공중보건법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역량과 특성과 역량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중보건법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가들이 보건법에 공중보건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됐을 때 국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역량을 미치고 또 그러한 역량들의 어떤 특성과 정도를 얼마나 많은 해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역량을 미치고 있는지를 특성과 정도를 조명해주는 그러한 학문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과 법과는 법률은 서로 상호의전적 관계에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법률가들은 경제적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적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공중보건 분야의 지식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